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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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지난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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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령하셨던 물엇 같은 물엇이 어떻게 됐어요? 알아서 됐겠죠. 심란하네요. 뭐 보았지? 오늘 도로페스 하시면 서포질 안해가서 안다는거 아니에요? 전공인 친구들이 지난번에 서포질 자체가 안된다는거 자체가 철말이 없어서 그런 애들 누가 고용해줘요 취직 안시켜주는데 당장 우리는 현업에서 쓸 수 있는 애들이 필요한데 하포질 안해봤냐고 안해봤는데요? 그러면 우리가 가르칠 수도 없는거고 나인이 없어도 그래요 오히려 전공 아닌 친구들이 훨씬 더 잘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감사합니다.